해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주요 물 공급원인 콜로라도 강까지 바싹 마르면서 인접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승진 리포터입니다. 애리조나 주를 포함해 미국 서부 7개 주와 멕시코 일대 주민 4천만 명의 물 공급원인 콜로라도 강. 올해 들어 강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가뭄이 올해 남서부 지역을 덮친 불볕 더위와 만나 1,20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겁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콜로라도 강의 물 부족 경고 단계를 높이고 내년까지 애리조나 주의 물 공급량을 21%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급량 제한 등의 여파로 수도세가 오르면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잔디에 물 주기조차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마당을 푸른 잔디에서 사막 스타일로 바꾸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늘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라니냐 현상이 꼽힙니다. 따뜻해진 대기가 육지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해 가뭄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어지던 라니냐가 이번엔 2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월까지 라니냐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콜로라도 강 수위가 당장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단수 조치 강화나 수도세 폭등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Y10 월드 신승진입니다.